나포세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 승호 형이 나포세일을 참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문구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주문한 붕어빵이 도착을 했대요 먹어도 되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붕어빵 나눠 먹으려고 제가 붕어빵 주문했거든요 붕어빵 지진입니다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제가 많이 주문했으니까 붕어빵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안왔어요? 아직 안왔다고 합니다 너무 설렜다 너무 설렜는데 일단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붕어빵 왔다고 써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붕어빵 왔다고 써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붕어빵 왔다고 써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음악을 들은 것과 동시에 붕어빵이 도착했습니다 붕어빵 먹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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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 나 팟! 감사합니다 그럼 한입만 먹고 할까요? 좋아요 보처리 다 낀다 맛있죠? 먹을 수 없어 소음이 너무 맛있어 좋았어 가자 멀티플로에 다 간을 먹으면서 이거 네 네 네 네 너무 놀러온 것 같다 이거 보곽빵 먹다가 이런 바이브가 나온다고? 그렇지 그렇지 달달한 바이브 나도 나도 먹고싶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